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더 뉴스 QM6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이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무조회 했는데 120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4,000km 판매가격 195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한. 트렁크 모습.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다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구요. 차키 하나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뒷좌석에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14,000km 판매가격 1950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14,000km. 렌트 1억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한으로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2.0 GDE LE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8만km 판매가격 161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가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프론트엔더 교체 한 건 했고 인사이드 패널. 황금이 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이 있고 좀 아쉽지만 교체 건이 좀 있습니다. 타이어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구요. 고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뒷좌석의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 차킹 2개 있구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8만km 판매가격 1610만원. 앞쪽 휀다 한 건 교체가 있었습니다. 2.0 GDE, R2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없네요. 20년식 6만8천km 판매가격 1799만원.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의 무교환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6만5천km 판매가격 187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여기 프론트핸더 교체한 건 있어요.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핸더 교환 한 건 외에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주행 보조 시스템,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차키 하나 보이고 전자파 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6만5천km 판매가격 1870만원. 용도이력 없었고 무사고에 관리 잘 되어 있었죠. 핸더 단순 교체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옵션도 좋고 차량 관리 상태가 좋아서 이 차는 가격대도 그렇고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2.0 GDE 프리미에르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8만km 판매가격 1799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에 무교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휠도 까진 데 없이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피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차키 2개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주행거리 8만키로 판매가격 1799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관리 깨끗했죠? 2.0 LP R2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2만 3천키로 판매가격 147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면 사고 없이 깨끗한데 주행거리가 좀 있죠? 12만 3천키로.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차키 2개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모습 보이지 않고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주행거리 12만 3천키로 판매가격 1470만원.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었죠? 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2.0 LP R2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5만 5천키로 판매가격 182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 무사고에 무교한.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고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제일 깨끗하고요. 단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20년식 주행거리 5만 5천키로 판매가격 1820만원. 용도 이력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한. 관리 잘 되어 있었죠. 2.0 LPLE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이 차는 여러가지 옵션 조건들을 봤을 때 가격대도 무난하고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6만 3천키로 판매가격 1820만원. 399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타고는 없습니다. 여기 트렁크 리드 교체한 건 있어요. 미세인 우유는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좋고요. 타이어 휠 까진다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죠.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보조 시스템. 헬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차키 2개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주행거리 63,000km 판매가격 1899만원. 렌트 이력이 있었죠. 트렁크 리드 단순 교체를 제외하곤 무사고 무교환으로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2.0 LPE R2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51,000km 판매가격 183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하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외관 모습도 흠집난데 보이지 않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차키 2개 보이네요. 타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길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5만 1,000km 판매가격 1830만원. 용도 이력도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환. 걸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2.0 GDE R2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73,000km 판매가격 179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에 무교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좌석 트렁크 모습.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타이어 힐까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차키 2개 보이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73,000km 판매가격 179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 차량이었죠. 2.0 LPE LE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63,000km 판매가격 179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하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힐까진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차키 2개 보이고.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63,000km 판매가격 179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용도 이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차 보다 보면 연식, 주행거리, 차 컨디션이 다 비슷비슷하죠. 1.7 DCI 이륜구동 R2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2만km 판매가격 155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히트 컨디션 좋아요. 연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 하이패스 룸빌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도 좀 남아있죠. 휠 깨끗하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12만km 판매가격 155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좋았는데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2.0 LPE R2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4만 2천km 판매가격 184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고 여기 트렁크리드 교체한 건 있네요.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단순 교체권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용도 이력도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컨디션 좋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들은 조금 아쉽죠. 타이어 휠은 까진데없이 깨끗하구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이런 컨디션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42,000km 판매가격 184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뒤쪽 트렁크리드 교체권을 빼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배조사 보증기간 남아있어요. S링크에 전동 트렁크, 차선이탈 방지, 후축판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0 GDE, LE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62,000km 판매가격 177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구요. 타이어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구요. 뒷좌석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보조 시스템,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깨끗하구요. 차 키 하나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주행거리 62,000km 판매가격 177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2.0 GD-R2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